1. 유다 베들렘 2. 유다 베들렘 모아 미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로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허조한 지 10년 뒤 알렁가기는 두 사람이 다 듣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나를 맞이해서 루세 가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세 가정인데 최악에서 최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가정을 보는지 갈등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가정도 가정불화가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믿음이 제일 좋았던 욕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파를 겪었고 자녀들도 죽었고 아내도 욕을 버리고 도망가버렸습니다 또 욕 자신도 병과 아픔으로 고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을 따라 두 아들의 홈리와 비니아스가 전쟁에 대해서 비극적으로 주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사사 중에 최고의 사사인 사무엘의 가정도 불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살펴보면 어느 가정이나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쪽에서 아들은 저쪽에서 몰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냥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들을 불러서 아들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보니까 사나운 맹수에게 물려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아들을 이제 부둥켜 안고 울다가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하고 이 독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두에다가 아들을 딱 넣어가지고 메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어른 내가 특별한 짐승을 잡았어 이 짐승은 특별한 짐승이야 이 짐승을 맛볼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라면 이 마을에서 이 세상에서 슬픔과 불화와 고통과 애통이 없는 사람 집에서 칼을 가져다가 이 고개를 잘라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나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불화가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런 집을 찾아가지고 그 집에서 칼을 좀 빌려오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나가가지고 이 집에 가서 이 집은 고통이 있습니까? 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고 다니는 거야 우리 집은 일에서 조금 당할 당한 집이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칼도 빌려오지 못했고 그릇도 빌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그동안 우리 가족은 평탄했죠 우리 가족은 행복했죠 그런데 우리 가족은 오늘 슬픈 일을 당했어 저 차비의 저 차비의 짐승이 아니라 맹수의 무리를 죽은 우리 아들이라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엄마도 어머니도 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찢어지는 그 가슴을 안고 아들을 아들의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보물에 나오는 가정의 주인공 나오미를 생각하니까 답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나오미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10년 만에 두 아들도 죽었어요 고향을 떠난 상황에서 그런 상황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자국 둘이 있는데 그 자국들은 이방인이에요 외국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것 봐라 너희 잘 살고 먹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남의 나라 가지고 살더니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었으면 고향에 돌아오면 무슨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겠습니까? 뻔하죠? 그리고 거기에 그 이방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비난과 화살이 나오미에게 쏟아질 수 밖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아픔이 많았고 환란이 많아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이름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엘리베렉은 이 남편의 이름 엘리베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이죠 멜렉은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즐거움 이라는 뜻을 가지고 나오미가 슬픔을 당했어요 그러나 뒤에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말년 큰아들 말년은 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 기념은 낭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조금 엘리베렉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엘리베레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게 지었다면 아들들 이름 좀 좋게 좀 지었죠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생활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낭비 같은 생을 살다가 둘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오르바이 큰 며느리입니다 이 오르바는 목에 뒤로 빠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다 너희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뒤로 빠지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뒤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룻이라는 이름은 친구 동반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바로 어머니의 친구가 되었고 동반자가 되어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 중에 가장 좋은 동반자 이름 그대로 된 율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난의 아픔입니다 집도 없죠 땅도 없죠 가난했습니다 나오미가 살고니 베들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극심한 흉년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원래 딱 있던 땅까지 집값이 다 팔아서 남편과 함께 이북 땅으로 왔습니다 다른 지에 비해서 가난했습니다 나오미 가정만 이민을 간 것을 보면 오랜 흉년 동안에 나오미 가정이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옆집은 그런대로 먹고 살만했던 것 같아요 가난의 아픔이 종종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가난은 아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의 죽음에 아픔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비슷하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죽으면 남은 사람이 요즘도 좋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뒤에 보면 초라해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비슷하게 너무 좋습니다 시골에 지금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계신데 시골에는 혼자 되신 어 권사님들이 하던가 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면 힘이 없어요 무슨 싸움이 나거나 푼소리치야될 때 보면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힘을 주고 푼소리를 내는데 남편이 먼저 가신 분들은 힘이 없어 허리를 쭉 내리고 너희 알아서 해 먹으라고 가버려야 다른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비슷하게 살다가 함께 가는 것도 참 복입니다 나오미는 인생에 가장 큰 아픔을 맛본 사람이다 그때 당시는 남편은 기둥이었죠 집안의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큰아들의 죽음입니다 나오미에게 아픔의 파도가 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아픔이 또 밀려옵니다 둘째 아들도 죽게 된 것입니다 또 나오미는 사별의 아픔과 가난의 아픔을 이렇게 지니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또 어떤 아픔냐면 비난의 아픔입니다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뒤로 조금 가면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렘이 이럴 때 온 성업이 그들을 떠들며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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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함으로 비난한 것이라면 비난의 비가 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다녀보는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을 붙여놓고 매일 읽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비판의 비가 스배들지 않도록 우산을 받자라.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오미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늑대를 피하겠더니 뭘 만나냐면 호랑이를 만난 적이 된 사람이자. 공을 피하였던 사자를 만난 사람입니다. 나오면 계속 내리막길을 내리갑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도 내리막길입니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파괴는 회복으로 정지부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꼭 회복해야 된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회복의 원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루시라는 여인자. 이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루시 어떻게 하였기에 나오미 과정에 회복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발성 루키에서는 그걸 이야기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을 가는 루시입니다. 오직 한 길을 갔습니다. 모합지방에서 세 여자가 나오고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오미라는 여자, 오르바라는 여자, 루시라는 여자. 이 세 여인이 지금 모합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에 더욱이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 과거 만들어 놓은 것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나이가 들어 생산하지 못한다. 그때 법은 그 다음 아들이 이 두 자부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큰 아들 후손으로 둘째 후손으로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있으면 그 후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이제 결혼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 너희는 젊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큰 자부 오르바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어떻게 소문해서요. 그래요 어머니 고향에 가서 편히 쉬세요. 나는 우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고는 울면서 서운하니까 또 울어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서운한 상황이에요.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로세계, 루세계 말합니다. 너도 큰 자부처럼 돌아가거라. 그때 루세계 말합니다. 내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요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큰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루스는 오직 한 길만 걸었어요. 오르바와 대조가 되는 길입니다. 루스의 말 속에서 그런 결심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어머니를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죽은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요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직 한 길을 냈던 루스는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자기 후손에 태어나리라는 것만 생각했겠습니까. 그 후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방에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그 신앙은 우리였나요. 가장 좋은 강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됩니다. 미국의 린든 조은선 대통령 시절 이야기입니다. 신임하는 정신 길브레스가 있었죠. 이 길브레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피곤에 지쳐서 일하고 있어요. 잠깐 집에 들어 침대 푹 쓰러져서 잡으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번 예를 들었던 거죠. 하인이 하인에게 말합니다. 나 잠 깨우지 말고 누구 전화로 받지 말고 누가 깨우라고 해도 절대로 깨우지 말고 명령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찾았어요. 대통령이 찾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만나면 빨리 만나야겠다. 그러나 이하니는 말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하인이 아니라 내 주인 길브레스에 하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만 듣습니다. 오직 한 길을 가는 하인입니다. 나중에 잠이 깬 후에 대통령에게 전화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대통령과 각 찾으셨습니까. 만났더니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 하인 배각방을 좀 불러주게나 내가 그 사람에게 귀중한 일을 맡길 것이네. 내 사람에게 맡길 것이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한 길을 가는 사람 오직 한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루스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여인 모합여인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루스는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서 보고 거기에 묻힐 것이다. 루스는 한 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죽을 때까지 믿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래서 쑥대박같이 된 나오기 과정을 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생긴 얘기입니다. 어느 부인이 신용품 가게에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은 우리 아이가 굶어 주고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나는 돈이 없습니다. 아이 먹일 수 있는 정도만 주십시오. 내 남편은 전쟁패에 나와서 전사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참아오니 내가 당신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주십시오. 주인은 동료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을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뭐 전쟁 중에 한 사람만 오겠습니까? 너무너무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을 적은 쪽지에 기도 제목을 다 적은 종이 한 장 딱 깨져가지고 내 집에 있는 저울에 떠올려놓으시오. 그러면은 그 저울 무게만큼 내가 식용품을 주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올리면 얼마나 나갑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탁 올려놓고 다 했는데 정말로 이 종이 쪽지 쪽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가고 가고 싶은 만큼 올려가지고 딱 했더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갔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보니까 저울이 고장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고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종이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사 그 내용이 적혀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고장난 저울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은 축복받을 행동을 했습니다. 큰 자부 오르바와 다리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베들렘에 오니까 마침 어떤 계절이냐면 보리추수하는 계절이었다는 사실이죠. 어머니가 그냥 가자고 했겠습니까? 여기도 먹을 것이 별로 없고 고향에 가니까 풍전도 들었다고 하는데 보리추수할 때쯤 되니까 가면은 그래도 이삭이라도 죽어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자고 한 것이죠. 롯은 보리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죽어서 어머니를 먹여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에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중입니다. 이 말씀을 봐 열심히 이삭을 준 것을 알 수 있는 룻기 2장 7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분이니라 보아스가 하인이 보아스에게 보고한 내용이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착실한 자부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됩니다. 그 시어머니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 받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쉬운 것 외에는 열심히 이상을 줍는 여행으로 소문이 쫙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에 자자한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룻은 그 땅 주인이었던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아픈 카카카카에도 그가 그러다니라 항상 미소가 넘쳤고 밝은 빛이 뒤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갔습니다. 이방 땅에 와서 이웃나라에 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가는 곳에 항상 불을 밝히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 기쁘게 했고 자기를 칭찬하면서 자기를 보고 즐거워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룻의 가정이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 가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남편도 같고 아들 둘도 같고 재산도 다 같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만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실 것이다. 자부에게도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 하나만 결코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부로신 마을 유지 보아서가 결혼하여 그 마을 최고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다이세를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결론은 축복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후손들로나 모든 면의 최고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웃음이 진짜 찹 웃음이라는 사실이죠. 중간에 결산하는 것은 참 결산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산을 차려야 됩니다. 끝에 가서 평가하는 것이 실제로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방팡하게 지내다가 예수님을 염접한 후에 세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과거를 청산하고 가로등을 끄는 직업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이야 과로등을 한 번 창 누르면 전체 깨지면 예전에는 하나하나 끄고 다니는 그런 거였죠. 과거를 청산하고 그 가로등을 끄는 직업을 선택해서 그걸 하는데 하루는 같이 방탕하게 술을 먹고 이렇게 하는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보게 재미가 어떤가 이 청년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가로등을 끌 때마다 뒤를 보면 과거가 어두웠던 그 시절을 회상한다네 내 과거는 어둠이었네 그래서 내 미래는 밝은 등으로 전진하고 있다네 주전병의 친구가 깔깔거린 수 없습니다. 이 멍청한 친구야 그러면 마지막 등을 끄고 나면 어디로 갈 건가 하나하나 끄고 나면 어디로 갈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새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걱정말게 마지막 등을 끄고 나면 새아침이 밝아온다네 새아침이 밝아온다네 마지막 등을 끄고 나면 새아침이 밝아온다네 그러니 등불이 필요없다네 인생은 가로등을 끄는 직업입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은 소망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컴컴하지마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뒤에 어두웠던 힘들었던 괴로웠던 것 다 꺼버리고 앞에 있는 밝은 새아침으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셨어. 아침에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꿈을 잃고 가시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 상처투성 있는 가정이죠. 아픔으로 뒤덩붙이 된 가정 이 나오면 네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 사별하고 아들 또 둘째 아들까지 다 사별한 아픔입니다. 물질이 없었습니다. 가난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당했던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이 제대로 잘 풀리지 않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 가정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승리했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고 보니까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에게 올라온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역사 속에는 구속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함께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금과 이민과 이방여인 결혼 그리고 세 남자의 죽음이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방인의 피가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혼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의 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유대인만의 예수님이라고 자기들이 확 허둥이 안 많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민족은 하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아담과 하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이방엘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열려있고 특별히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 그것 뿐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알려주고 에비아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체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부를 위한 구세주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성들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살아갈 때 내 가정에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등을 하나 하시고 찬란한 새 아침에 밝아오는 것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정에 힘들고 어려움을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등을 끄고 새 아침에 밝아오는 태양 앞으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다시는 등을 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회복되게 하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우리 성도들이 다시는 그 아픔 속에 그하지 않도록 죽게 삼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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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